축구 공을 골문 안으로 쳐서 득점을 얻어봐요 축구 공을 골문 안으로 쳐서 득점을 얻어봐요 참 좋은 시도였어요 이뜬 하지만 골문 안으로 안 들어갔네요 공이 왼쪽으로 갔어요 다시 해볼까요? 어? 오우 거의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오른쪽으로 갔어요 다시 한번 해볼래요? 아 이번에는 가운데로 공을 쳐서 골을 만들 수 있는지 볼까요? 으흐흐흐흐 잘했어요 위뜬 공을 골문 가운데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득점을 받았어요 오우 안녕하세요 꼬마이튼 꼬마이튼도 축구 해볼래요? 꼬마이튼이 골키퍼 해요 좋았어요 이뜬 하지만 조금 왼쪽으로 갔네요 다시 해볼래요? 다시 해볼래요? 오우 정말 아깝네요 이튼 하지만 너무 오른쪽이었어요 다시 해보겠어요? 으흐흐흐흐 좋아요 이뜬 한 번 더 해봐요 화이팅! 야, 잘했어요, 이뜬 가운데로 쳐서 골을 만들었어요 왼쪽,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를 배우기 재미있었나요? 우리 다시 복습해볼까요? 왼쪽,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유! 유! 유!